부와라 쉐잇! 쉐잇? 부와라 쉐잇! 어젯지 않아요? 어느 정도도 발표가 안 나요? 비컬 PD입니다. TV가 안아진가요? 어, 이거 TV는 켜지는데 그게 안 오는 것 같아요. 규리 언니는 기계 같은 거 아주 잘 고쳐요. 짱!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리모폰이 문제가 아니고 뭔가 신호가 지금 안 벗겼어. 이 자세 정도야. 이 정도 찍지 마. 죄송해요. 지금 좀 무쳤다. TV! 우리 얼굴 안 보이잖아. 회색 보여요, 근데 좀 무서워. 네? TV요. 어떻게 무서워. 그쵸? 야! 야! 여러분은 지금 최초로 필터링 작업을 보고 계십니다. 됐다! 빰빵! 우리 운전... 연어 있어요? 신호야, 알고. 아! 잠시만. 이... 이 소리가 카메라에 자꾸 녹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무서워요. , 이런 순 Runμ. 구 servicio. 그건 천일 눈 tracking. 난 이거 찍어요. 남의 거za 찍er. 너무 좋아, Companies They have to do it. 진짜 저 Aside You're looping one long. 여기서 나와요. 오케이! 딱 좋아! 딱 좋아. 일단 저기 추 Care야! 그렇지. 이렇게 켄러! 이렇게би고 있어요! 디저트 코디! 좋아요. 네 어weisng. 내가초래요. Looking at me. 얘기 forums, 오케이! 좀 이미가 te啊! 무중추네요. 네. 약간 굉장히 이뻤어요. 네. 미쳤어. 알았어요. 좋다. 3인조네요? 형 어디야 돼? 3인조다. 오! 이거! 따블레스 오공이 선배님들. 역시 따블레스 오공이 선배님들. 이게 나오니까. 바로 순서 나오는 순서대로. 여기 트리플 한 명 있어요. 네. 여기 있어요. 트리플 한 명이야. 사랑은 절대 잊지 못할 기원을 만들어. 반드시 부른 사랑을 다시 찾을 테니까. 근데 그 노래도 있잖아요. 고맙다. 고맙다. 정말 얼마나 좋아요. 많이 고마운 노래죠?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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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무도 상대 안 해주세요? 고맙다. 고맙다. 원래 이러잖아요.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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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 햇빙 완전 많이 받았어. 하라. 나도 두기대로 하야죠? 난 안 나온다는. 고맙다. 아 정말. 싫다. 충분한 사람 이러고 놀아요. 이번에 우리가 특별 제작 이벤트. 불끈송. 계산. 해보겠습니다. 럭크 여러분. 일단 규리의 노가다. 다 써라. 그리움은 점점 모여서. 그 가사. 불법은 원 점점 모여서. 하유계가 병들어 가요. 불법은 원 점점 모여서. 하유계가 병들어 가요. 하유계가 병들어 가요. 아예, 부끄럽게 해봐요 아! 나 이거 두 번 쓰고 있는 거 확실하게 우리 모두 희망을 돌아서 땅땅땅 부끄럽게 해봐요 어, 글씨 한번만 보여줘, 카메라에다가 보이나? 아니야, 지금 일단 대충 쓰고 있는 거니까 난 필기체가 원래 이래 여러분도 알아볼 수 있어요? 우리 지금 3분만에 맞췄어 천재! 카라 좀 천재인 듯 불꽃운동 같이 해봐요 카라랑 정생은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불법다운 너너! 카라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학교 멋져 안 멋져? 멋져! 그거죠 아 뭔가 정신없다 야 아무튼! 아무튼 좀 이따봐요 이쁘지 않아요? 지훈이 형? 네? 이쁘지 않아요? 뭐 사줬다? 여기에서요? 저도요! 띡! 뭐야? 쥬리, 피디, 박퓨리 박퓨리 박퓨리는 어떤가 봐요? 네? 그런거 아니에요 근데 피디하는거 한 번도 못봤어요 아니 처음에 사실은 시작을 했었는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테이프이 날라갔어요 그래서 박퓨리는 좀 더 신비감이 쌓여있습니다 휴식기에요 휴식기 강퓨리 트레이닝? 트레이닝 중이에요 강퓨리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 잘하고있어요 아 피디는 박퓨리가 다 느낌있지 정필은 국필이 어때요? 국필이 국필이 이상해 뭐야 뭐야 어울리다가 국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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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석 네 이런다 진짜 속상하잖아요 뭐죠? 오빠 구하라 학생증이 잠시만요 하하가 저한테 매니저 오빠한테 맡겨놓고 잊어버렸다고 새로 신청했어 하하 이게 저의 어 중3대죠 중3대 이에요 잘 나오나요? 귀엽다 네 좀 통통했죠? 이때는 앞머리가 있었네 네 있었어요 네 어? 나 이거 근데 이거 카드 못쓰는데 이제 이거? 이게 뭔데요? 은희 그럼 카드 뭘로 받았어요? 키티? 아니요 똑같이 이거요 이게 뭐야? 이게 체크카드인데 네 오빠 제가 맡겨놨... 아 맞다 맞다 체크카드를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럼 이 카드는 버리는거야? 네 이제 버려야돼죠 이제 아 오빠한테 맡겨놨구나 이야 그때 잊어버렸다고 난리 쳤던데 네 제가 잊어버렸다고 난리 쳤던데 대박 대박 딸기 먹는거 싫어? 이거 토스트가다 토스트 아니 먹는거 좋으니까 토스트 토스트 먹고싶다 아 괜찮아요 토스트 먹고싶다 오늘 아침에 니콜이가 샌드위치 샌드위치 만들어 줬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맛있어 그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토스트 뭐 니콜이가 만들어 준 토스트 진짜? 토스트 아닌데? 샌드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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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저번에 니콜 샌드위치가 너무 맛있어서 니콜 내일 아침에도 토스트 해줘 그러니까 정말 토스트 해줬어 빵만 줬어 토스트가 안에 계란이랑 있는거고 샌드위치가 샌러드 같은거 있는거 아니에요? 나는 솔직히 그 차이를 잘 모르겠어 일단 다 먹는거잖아 아니 근데 달라요 알아요 알았어 다 먹는거 어쨌든 먹는거 저희야 토스트는 빵이구요 샌드위치는 샌드위치 빵 두개 사이에 뭐 들어가는거 좋겠어요 아는거 많아서 나한텐 다 똑같아요 저도요 먹으면 가면 되네 어차피 빵으로 만드는거잖아 괜찮아 괴롭히는게 영어로 뭐지? 그걸 나한테 물어보는거야 지금? 장난해? 언니가 쉬워? 한국말을 하시지 한국말을 물어보는게 영어로 뭐지? 매니저 오빠 뭐에요? 괴롭히다 영어로 괴롭히다 괴롭히다 뭐가 있을까? 벌써 생일 났어 알았어 좋겠어 좋겠어 앞으로 그런거 좀 물어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괴롭히다 영어는 싫진 않아 근데 또 시작됐다 또 시작됐다 왜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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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태야 이렇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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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원하는게 뭐야 왜 몰라 몰라 벌러면 돼 벌러면 돼 벌러면 돼 입술을 원해 입술을 원해 입술을 원해 입술을 원해 봤어요? 니콜이가 내 입술을 원하네 안돼 우린 아직 너를 원 원해 입술을 원해 입술을 원해 니콜이가 밤마다 배고파요 밤마다 외롭네요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길까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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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따모습 ㅋㅋㅋㅋ 언니 영어로 왕따가 뭐야? 영어로 왕따 펌 그런거 물어보지마요 나 오늘도 밥은 혼자 먹겠다 오늘도 아무도 없네 제가 여기 친구에요 바구 같다 베러 이리켜 이리 놔 왕따는 안 놀아 네, 저는 왕따구요 아니에요 나 진짜인 줄 알아요 잠깐만 아니에요 저는 왕따가 아니에요 왕따가 없어요 노래야 빙 어? 그거 생각나 이번에 샤마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알았어요 대리만족 좀 해도 돼? 네 와아악 머리 길다 나에게 뽀뽀해봐 진짜 어떻게 하나도 돼? 아 진짜 어떻게 하나도 돼? 아 진짜 어떻게 하나도 돼? 모르겠다 이거 이거 나와 대박 출발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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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 뽀뽀해봐 왜 이러고 있잖아 빨리 나에게 뽀뽀해봐 빨리 나에게 뽀뽀해봐 너 진짜 했어? 왜? 왜? 해야파들 왜 siguiente 정말로